꼬미 맛봐 일단 맛봐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왜이래 양치를 잘 시키네 엄마 아빠보다 낫다 아이고 맛있어 꼬미야 양치하기 싫지만 고기만 나니깐 해야되겠지 머리잡고 꼬미 머리 봐 하하하하 꼬미 떡 됐어 돼지고 다시 먹자 맛있었어? 고기맛 치약 혀 닦자 꼬미 머리가 떡이 됐어 하하하하 이제 뭐 이렇게 해 밑에 밑에 꼬미 꼬미야 꼬미 맛있었어 꼬미 꼬미꼬미 Buffet 냠냠 꼬미 냠냠 고기맛 치약 뭐 한거지 하하하하 냠냠 고기맛 치약 뭐 한거지 감사합니다.